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시간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도 다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정책적인 구호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영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호가 오직 주를 위하여 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 바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부신자들 오직 주를 위하여가 아니죠. 오직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라는 것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굉장히 동기를 갖고 기복적으로 사실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우리는 내년에 2, 3주의 성교 원년을 앞두고 또 올해 10월에 본당 헌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은 그냥 성전이 아닌 거죠. 바로 2, 3, 7 선교를 위한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선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를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 존재 목적도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자 이번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통을 이루어서 절대 복음체질로 기경되어지시고 또 2, 3, 7 나라 5천 종족복음하의 주욕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2, 3, 7 품는 영적 그릇입니다. 너무 멋있죠? 2, 3, 7 품는 영적 그릇. 자 당시 로마 교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복음은 받았지만 각기 다른 문화의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원수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식 문제 또 이 날 바로 절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배경의 성도들은 아무래도 복음 받고 왔지만 구약의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가문과 가정과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체질 사실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사실 절과 할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자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구분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돌아온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상에 받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사 먹었고 또 율법 그리스도께서 패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대신해서 우리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절기들 뭐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서로 상대방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바로 이 아디아포라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우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해라 하지 말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윤리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예로 술이었고 담배 문제라든지 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는 바로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완전히 언닛스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단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쭉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답도 늘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역들 자체가 아디아포라 자체가 뭐 죄는 아니죠. 목사가 뭐 술 담배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의 자녀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리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혼 공동체 안에 모였는데 자 이 기준을 갖고 약한 자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거나 판단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야구보소 4장 11절 12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은요 넌 하나나 상관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거 아디아포라 문제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캐세라세라 나의 누림이 누군가에게는 방종처럼 보이면 안 될 것이고 이 복음의 기스를 낸다거나 복음 운동에 영향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참 오히려 내가 성령을 해방할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더 나가서는 기독신앙까지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 또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속담 있습니다. 목욕물 단순히 당연히 버려야죠. 더러운 목욕물 버려야 되지만 소중한 존재인 아기까지 같이 버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욕물과 같이 덜 중요한 거 우리가 분별 없이 사실은 버리다가 자칫하면 소중한 영혼까지 같이 떠내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 기준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내가 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우상 재물 음식 뭐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3 음식 먹는다고 구원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사도바울이 우상의 재물 문제를 언급하면서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자다. 자유로운 자가 됐지만 얼마든지 우상 재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뭐 내가 실족하면서까지 그 음식 먹을 필요 있냐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앙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면 절제. 충성 온유 뭐 다 중요하지만 절제. 전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인격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나의 누림이 나는 누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방종으로 빠지지 않기를 또 다시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다 오신 분들은 장로교회에 와서 보면 너무 경건한 거야. 막 신앙에 열정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막상 순복음에 가면 뜨겁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경건함이 없다. 그건 사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오노 나나미의 책 로마의 이야기의 로마의 강점 이런 최고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강점이 바로 관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민족 중에서 자신들의 왕을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예요. 내가 정복했어요. 우리의 노예고 우리의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 왕을 뽑아요. 각 민족들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했다라는 거죠. 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문구입니다. 자 로마의 도로 우리를 위한 도로가 아닌 거죠. 이웃 나라도 쓰고 모든 나라들 다 쓰라는 겁니다. 왜? 세계를 향한 개방이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닦는 문화가 세계를 재패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어제 딱 들으면서 야 정작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만도 그래서 못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영향을 못 쥐고 있는 거구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고백하는 본질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믿음의 본질만 같다면 삶에서 오는 비본질적인 거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견 맞출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 사소해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거꾸로 신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비본질적인 거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럴 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교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강단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분명한 영적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판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의 참고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모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꼭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2, 3부 강단 말씀, 인삿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서론에 시험 들지 말고 본론 신앙이 됩시다. 그냥 한 줄 여러분 이 인삿말로 그냥 강단 저는 핵심 다 붙잡거든요. 여러분께서 옛 틀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우리가 새 틀의 인생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이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은 거죠. 보금의 이거를 낡은 부대가 여러분 새 포도주 감당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2, 3, 7을 담는 영적 그릇으로 이제는 바꿔버린 겁니다. 만유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만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간장종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지구가 돌고 있고 2, 3, 7을 명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서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부신자도 싸우지 않은 거를 우리가 붙잡고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그 안에 2, 3, 7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공통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요 같은 학년이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반을 이루고 직장을 가도 비슷한 학벌의 사람들이 모이고 통호회로 가도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망망대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요. 날도 다르고 영적 상태 다르고요. 상황 잘 왔던 배경 다 다릅니다. 백인 백세.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닌 것. 그것을 보고 틀리다고 비판한다면 원일수 깨는 거죠. 국내 250만 다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 공동체 안에 6개의 다민족 예배부가 있고 정말 로마가 갔던 그 영적인 관용 정신으로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다민족 2, 3, 7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의 중요한 영적 자원이고 예비된 제자고 이들이 훈련돼서 역파성될 것이고 정말 그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배울 건 배우고 정말 보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었구나. 품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금적인 관점으로 품는 영적 큰 그릇에 있어서 2, 3, 7을 품는 완전 보금체질로 생명 살리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13절에는 다신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뭐해라 영적 뿜지 붙잡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애초부터요 여러분 문제될 것을 애초부터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될 것은요 여러분 차단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디아포라 문제하면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차원이 아닌 거죠. 나에게 그거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질 수 있고 영적인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커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차단해야죠. 처음부터 차단해야죠. 술 먹자 전화 오면 바쁘다. 딴 핑계 대사로 차단해야죠. 아니야 내가 조금 절제할 수 있어. 절제 못합니다. 한 잔 두 잔 되고 두 잔 세 잔 됩니다. 처음부터 거치거나 부딪힐 것 같으면 차단하는 거. 지혜입니다. 본문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암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와 음식을 바꾸겠습니까? 서로 물론 바뀌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단순히 이거 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지 마 먹고 마시는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이루어질 새하니가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지금 현세적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든 공통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언약 봉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희락의 나라다. 의의 나라 윤리도덕적은 의의가 아닌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의입니다.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24시 소통하고 방향 맞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세상에 일적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희락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나라 빌리포터 4장 4절에도 끊임없이 옥중서신 감옥 안에 있는 사도바울이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라고 희락의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로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생명 살리는 이 구원사역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사소한 거 그냥 사소한 거나 사소한 거로 끝내야지 이거 큰일이 되는 것처럼 문제 삼아서 풍파 일으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왜 싸우고 있냐 창식의 3장, 6장, 11장 결국 요거에 생명 걸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된 짓다가 왜 큰 싸움이 나냐 누구는 예수 보혈파 빨간 카펫 깔아야 된다 누구는 예수 푸른 초장파 녹색 카펫 깔아야 된다 교회 건축 멈췄다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잖아요. 카펫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묵사리께서 말씀하신 멜데니우스 독일 신학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피의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본질 붙잡으면 끝납니다. 비본질적인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금을 위해서 서로적인 거 양보하시고 본론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정상적인 순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나를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원 공동체가 보금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나라 살리고 나아가 2, 3, 7, 5천 종족입니다. 우리는 단계 다 건너뛰고 무조건 2, 3, 7, 5천 종족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효과적으로 여러분 2, 3, 7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러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도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 중의 내용 영탄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죄 시인입니다. 자 연탄죄 딱 보면 쓰레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쓰레기로 나오기까지는 방도 따뜻하게 데펴주고 라면도 끓여지고 음식도 끓여지고 한 겁니다. 자신의 몸을 태우는 희생이 있었듯이 너도 야 좀 한 번을 사는 세상 한 번 뜨겁게 태워봐라. 나무리의 뜨거운 삶을 좀 살다 가라. 시가 결국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 뭐 뜨겁게 불태우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주를 위해서 과연 내가 뜨겁게 정말 나를 태우고 있냐.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있냐. 정말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졌을 때 사실 내가 우린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연탄죄 같겠습니까? 기껏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발로 차이는 연탄죄로 우리를 만드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반드시 연결하실 것이고 인생 작품으로 우리의 헌신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 이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2, 3, 7 나라 오천초적 복음하에 또 인생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시는 우리 기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